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좀 필요해 보이죠? 몰골이 말이 아니고 지금 벤치 때문에 바빠서 가게에서 자서 그렇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닌가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뭐 표만 제도가 되어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준비한 컨텐츠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080 품질 비교표를 준비해왔어요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거의 한 달쯤 됐죠 출시된 지 왜 이렇게 늦게 했냐면 최대한 많은 제품을 접해보고 정확도를 높여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뭐 어쨌든 이제 거의 90% 완성됐으니까 여러분한테 공개합니다 3080 품질 비교표 버전 첫 번째 아 참 표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표 뭐 첨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지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추천 평가는 좀 주관적이라서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녹색이 그냥 좋음이고 노란색은 매우 좋음 빨간색은 완전 베리베리 굿 가장 좋은 게 빨이고 그 다음에 노 그 다음에 초 흰색은 보통인 건 안 좋은 거일 때 흰색이라고 칠해놨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 추천 평가 점수를 매겨놓은 거예요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자 권장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격은 지금 판매됐던 가격들 그냥 퍼온 거예요 지금 다나와의 가격이 책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격을 비교해야 되겠는데 이건 뭐 다나와 보고 따라할 수도 없고 가격 어쩌지 고민하다가 일일이 검색해서 아시델피 여러 오픈멀에 판매됐던 가격을 긁어와서 적어둔 겁니다 이거보다 비싸게 파는 데도 있을 거고 싸게 파는 데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내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대충 참조만 하세요 페이지랑 전원부 모스페크 캐피시터 이거는 거의 정확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일이 사진을 다 박아놨어요 제가 이제 테크 파워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K사존이라든지 그 여러 리뷰 사이트 뒤져보면서 포화서 붙여놓은 거니까 음 이거는 거의 미스가 없을 거예요 전원부 비교하기엔 편하겠죠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에는 1700, 1800인 애들은 아마 다 맞을 겁니다 다만 1900이 넘는 애들은 지금 2000클럭 넘어가면 크러쉬 증상 생기는 것 때문에 클럭 조절하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급 제품 중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감안하시고요 펜게스, 전원, 히트파이프게스, 백풀, LED, 유무 이런 것도 다 맞을 거예요 제품 직접 보고 다 일일이 체크해놓은 거고요 사진을 보든 직접 보든 AS 같은 경우에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저는 EMTEC이 부동의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순위라고 놓고 이 EMTEC AS를 가산점을 줬어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뭐 ST컴이라든지 조택이라든지 갤럭시 코리아도 나름 괜찮은 AS이기 때문에 얘들도 플러스 1순위 좋습니다 다만 CS 이노베이션, PC 디렉트, 웨이코스 이런 데는 지금 점수를 안 준 상태거든요 어디는 마이너스 점수 주고 싶은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이 평가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잖아 여러분 동의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평가는 그냥 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TDP 같은 경우에는 GPU의 전력소비량을 적어둔 거고요 제조사에서 알려준 것도 있고 일부는 이제 제조사에서 표기를 안 하니까 퀘사존에서 테스트한 거 있죠 GPU만 단독으로 얼마 쓰는지 고고 자료를 긁어와서 넣어놨습니다 퀘사존 고마워요 온더랑 소음 같은 경우는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확인이나 적은 온더들은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한 거예요 OCCT에서 22도, 23도 사이에 실내 온도를 유치하고 최대 소음치는 자르고 평균 소음을 최대 소음은 튀는 소음이거든요 평균 소음을 적어놓은 거고 평균 온도를 적어놓은 겁니다 10분 정도 돌렸을 때 과부하 돌렸을 때 얘네가 몇 도까지 찍는지에 대한 온도고요 게이밍일 때는 아무래도 아쉽게 팬이 플로드로 안 도니까 요거랑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어느 정도 쿨링이 잘 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적혀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토버젠시나 블랙몬스터, 어로스마스터, 어드벤스 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바빠서 아직 못했거든요 확인 안 돼 있는 애들도 조만간 일일이 적어드릴게요 근데 전 제품 다 넣어드리지 못해요 이게 지금 테스트한 게 다 내 돈으로 사서 테스트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못 살 것 같아요 물론 빌렸는 제품도 일부 있긴 한데 다 빌려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여튼 표 대충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는 직접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EMTEC 지포스부터 차례로 한번 봅시다 EMTEC은 3가지 제품을 내놨습니다 블랙 에디션, 터보제, 블랙몬스터를 내놨어요 터보제하고 블랙몬스터는 대충 중상급에 위치하는 제품이고요 블랙 에디션은 하급에 속한 제품이에요 그 다음이 블랙 에디션은 확실히 싸죠 전원부는 레퍼런스 기반을 채용을 했고요 14플러스 3페이즈입니다 700암급이죠 그리고 부스트 클럭은 레퍼보다는 조금 높아요 1740 평균 주치보는 약간 낮고요 펜 3개 썼고 8플러스 8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AS 괜찮고 소음도 그냥 평타 정도는 치니까 싼 맛에 쓴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시다이피 터프를 구할 수 있다면 터프 가는 게 좀 더 낫긴 합니다 근데 터프를 워낙 구하기 힘드니까 대충품을 쓰기에는 괜찮아요 터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급다운 나름 튼실한 전원부 4페이지가 추가됐죠 17에서 21로 바뀌었으니까 거기다가 거의 두 번째로 높은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어요 GPU 선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전원부는 8플러스 8플러스 8핀이고요 AS도 괜찮고 온도도 잘 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살만해요 터보제 또 다만 똑같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 같은 기판을 공유하는 쿨링 솔루션까지 똑같은 요 놈 블랙몬스터는 아시피 슈라우드에 구멍이 뻑뻑뻑 뚫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압을 형성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히트싱크에 바람이 제대로 안 가는지 온도 차이가 꽤나 많이 나요 터보제프 보다 터보제프 보다 3,4도가 높게 찍힙니다 근데도 소음이 조용한 것도 아니고요 블랙몬스터는 내가 보기에 디자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실 터보제프 보다 좀 떨어지는 제품이라서 추천은 이거 두 개 정도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헨틱 지퍼스는 그 다음 펠릿과 한번 얘기할게요 펠릿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랙몬스터하고 똑같습니다 기판도 똑같고 슈라우드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냥 히트파이프 똑같고 모든 스펙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 꽤 많아요 이헨틱하고 같은 게 펠릿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내려가면은 개인워드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은 PNY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같은 공정에서 OEM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져다가 자기 브랜드 붙여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제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가격 온놈이 싸냐? 또 누가 AES 잘해주냐? 그런 거 땄을 때 지금 여기 이헨틱이 제일 낫거든요 PNI 그리고 개인워드 펠릿 이헨틱 이렇게 땄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블랙 에디션을 녹색으로 칠해둔 거예요 펠릿과 대충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고 만약에 이 제품을 블랙 에디션하고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블랙 에디션 못 샀을 때 대처품을 사용하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가바이트 이거 얘기할게요 기가바이트는 무려 5가지 제품을 내놨는데 실제로는 이글, 게이밍 OC, 그리고 비전이 똑같은 기판을 공유합니다 딱 봐도 같죠 서계가 거의 똑같아요 슈라우드 모양만 살짝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10몇만원 더 주고 게이밍 OC나 비전을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굳이 살 거면 이글을 살 거고요 제가 산다면 온도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전 제품을 다 잘 잡아요 소음도 거의 전 제품이 펭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기판 제품 자체는 잘 뽑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글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비전 OC 지금 판매되는 제품 중 유일한 흰색 제품이거든요 이거 두 개 정도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넘어가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마스터는 지금 4슬롯을 가진 그래픽 카드가 얘밖에 없어요 보통 2.7슬롯 아니면 3슬롯 아니면 2.5슬롯인데 4슬롯의 두꺼운 제품이기 때문에 히트 싱크도 그만큼 커요 그런데다 베이퍼 챔버 증기 챔버라고 하죠 플러스 히트 파이버 7개 쿨링 소련 비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평균치보다 낮은 온도 그리고 전세대와는 다르다 전세대 어루스 쓰레기 너무 심했나 전세대 어루스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음도 잘 잡고 온도도 잘 잡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어루스 마스터는 진짜 잘 뽑힌 제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조금 세고요 120만원이나 130만원이에요 이게 8 플러스 8 플러스 8핀이었으면 추가 오버 같은 게 되거나 전력 제한 해제가 높게 되기 때문에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을 것 같은데 어루스 스티림하고 굳이 라인업을 나누기 위해서 8 플러스 8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마스터 논 OC, OC로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라인업을 굳이 나누기 위해서 멀쩡한 제품을 일부러 제약을 걸어놓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제품 자체는 잘 뽑혔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기가바이트 보면 가격 두 개는 하나 있죠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원래 피지 디레이터가 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는 판매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피지 디레이터가 기가바이트 제품도 수입해서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메인보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바이트 CS 이노베이션이라서 사기 싫다고 그랬는데 그나마 기가바이트 사시겠다면 피지 디레이터라는 선택지도 생겼다 정도로 얘기하고 기가바이트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MSI MSI는 사실 벤투스는 아직 못 만져봤어요 원래 빌려주기로 했었는데 안 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깠나? 어찌됐든 지금 MSI 벤투스는 해외 리뷰를 대충 여러모로 찾아봤는데 평균치 보다 좀 못한 온도 그리고 소음 같은 것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고 하기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전원부도 레퍼런스 기반이라서 딱히 벤투스의 큰 장점이 있지 않아요 일단 넘어가고요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래 73도였잖아요 내가 73도라 그래가지고 와 트리오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번에 수정 바이오스가 배포되면서 7도 8도를 더 잘 잡아줘요 이제는 이제 평균치보다 낮은 온도로 보여줍니다 터프가 62도인데 터프하고 2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진짜 괜찮은 온도로 보여주고요 소음도 저렇게 온도를 잘 잡았는데 2대 11밖에 안 증가했어요 소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제일 낮은 소음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소음에서 1등 그리고 온도에서도 2등 3등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소음 온도는 이제 욕할 게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제품에 좀 아쉬운 점이 전원부 지금 전원부 깨끔하게 잘 보이죠? 근데 뭔가 좀 많이 헐빈해 보입니다 16페이지 밖에 되지 않아요 이 16페이지는 레퍼런스 기반의 디자인으로 벤투스하고도 똑같고 밑에 보면 뭐 갤럭시 학급이라든지 아니면 조테꺼 그런 거랑 비교해도 똑같은 제품이에요 아니 야 너꺼 115만원 아니야? 115만인데 왜 이럼? 왜 이럼? 하여튼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MSI꺼 특별히 추천하는 게 좀 애매합니다 물론 이미 사신 분들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얘기는 해드리겠는데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나는 온도 높은데 하시는 분들은 수정 바이오스로 변경하시게 MSI에 AS를 보내세요 그러면 바이오스 변경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조텍 트리니티 조텍 트리니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물건 받는 가격은 저 위에 있는 이거 이거 이엔텍 블랙 에디션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을 받아요 얘가 제일 싼 제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보니 뭐 다소 온도가 좀 아쉬워도 뭐 욕할 게 없어요 조텍 AS 괜찮고 추가 AS 2년 더 해주기도 하잖아요 RMA로 근데다가 소음 뭐 평균치보다 낮은 편이고 온도는 평균치보다 한 2, 3도 높은데 가격을 생각하면은 특별히 뭐라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엔텍 거 못 골랐을 때 조텍 거 대체품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일단 1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녹색 칠해놓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갤럭시 거 갤럭시 거 같은 경우에도 레퍼런스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격이 처음에 출시될 때 약간 높게 출시돼서 욕을 먹긴 했었어요 근데 갤럭시는 제품 자체가 몇 개 안 들어왔습니다 그다보니까 뭐 유통비가 좀 높기도 하겠죠 많이 때울수록 또 싸지거든요 나중에 차차 가격이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평가 안 할게요 갤럭시 AS 괜찮은 편이고 온도는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데 여기에서 추가 펜을 달면은 온도가 더 내려갑니다 얘 후면에 펜 하나 얹을 수 있는 4펜 디자인이거든요 그거 달면 1, 2도 더 내려요 소음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이 유지를 해주던데 그거 달아야 1, 2도가 더 내린다 근데 좀 아쉬운 게 그 펜이 가끔 메모리 슬롯에 걸려요 트닛 메모리 쓰면 그게 좀 아쉽습니다 갤럭시 빨리 호프랑 아니면 게이밍 블랙 EX 시리즈 이런 거 좀 내줬으면 좋겠네요 자 갤럭시 평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품 출시가 많이 덜 됐어요 호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컬러풀 한번 볼게요 컬러풀 같은 경우에는 제품 라인업이 진짜 다양해요 톰워크 제일 싼 라인업이 될 겁니다 당장 제품이 출시가 안 돼 있긴 한데 울트라 호시가 이거 윗 제품이거든요 근데 울트라 호시가 100만원 안 해요 99만원이에요 그러면 톰워크는 딱 봐도 90만원 초중반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저렴한 제품으로 사실 장점이 없더라도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상륙적으로는 같은 상공팔기면 별 차이는 없을 거거든요 다만 다소 소음도 좀 있고 쿨링도 조금 떨어집니다 아 그거는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전원부는 다행히도 레퍼런스 디자인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은 전원부 채택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드벤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 처음에 울트라 호시 아래 등급인 줄 알았는데 이게 윗등급이에요 가역 책정 자체도 그렇고 전원부는 이제 똑같은 거 씁니다 둘 다 울트라 호시랑 어드벤스가 똑같은 거 쓰는데 클럭을 어드벤스가 더 땡겨 넣었어요 쿨링 솔루션도 얘는 챔버나 히트 파이프를 같이 써요 히트 파이프만 쓰는 울트라 호시랑 차별이 되죠 온도 같은 경우에도 어드벤스가 좀 더 잘 잡을 것 같은데 아직 제품을 못 만져봤어요 그래서 이거 평가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울트라 호시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고 가격이 좀 더 쌉니다 근데 쿨링 솔루션이 조금 아깝습니다 좀 아쉬워요 이게 얘가 좀 화려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플라스틱을 덮은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LED 굵게 넣는다고 그래가 쿨링이 좀 떨어지는 거 같긴 한데 소음은 그래도 토마워크보다 좀 조용하긴 한데 둘 다 평균치보다 떨어지니까 추천하기는 애매하긴 해요 여기서 어드벤스 OC 정도만 약간 기대를 해 볼게요 아 참 어드벤스 OC는 OC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어드벤스 제품이 원래 OC키를 누르면 높은 부스트클럭으로 광고를 하는 그 제품이거든요 근데 지금 2000클럭 넘어가면은 크러쉬 증상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OC키 그냥 안 먹게 해 놓은 거 같아요 약간 약간 낮춰놓은 거죠 근데 대부분 제품이 지금 그런 세팅을 하고 있어서 이거 뭐라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면 컬러풀에는 뭘 추천할 만한데요? 불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컬러풀은 불칸이 있다고요 일단 저번에 5개밖에 안 팔긴 했는데 117만원 안되는 가격에 판매를 했고요 전원부는 전제품 중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게 탄탈캡이 좀 비싸긴 한데 SP랑 탄탈캡을 섞어 쓰기도 했고 근데 페이지 숫자도 26페이지로 전제품 중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총 암페어 숫자가 1,100이나 되죠 어 쿨럭도 뭐 1,800이면 레퍼런스보다 꽤나 높이 놓은 상태고 전원부는 8 플러스 8 플러스 8 세 개 디자인이고 챔버 플러스 그다 또 어드벤스 보다는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지 히트 파이프를 한 개 더 넣었더라고요 6개 쌌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이거 온도도 평균치보다 낮고 소음도 평균치보다 낮아요 어 아니던데요 저번에 K사전 거 봤더니 이거 소음은 높던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펜 불량이라고 합니다 제가 웨이코스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그 펜 불량이었대요 K사전 잘못도 아니고 단순 제품 불량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 테스트 샘플 하기시밖에 못 받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제 값도 100% 정확하다고 얘기를 못하는게 썸을 달리는 형태에 따라서 또 1,2도 차이 나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 불량이었으니까 불칸 사시는 분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불칸 사시는 분들 지금 소음에 시달리는 분들 없죠 사신분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에요 자 그럼 불칸 넘어가고 넵툰 넵툰 지금 기다리시는 분 정말 많을 거에요 불칸하고 동등한 전원부에다가 얘는 2열수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열수냉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분명히 불칸보다 낮을 거거든요 공냉보다 5-10도는 낮을 겁니다 어 근데 왜 제품이 안나요? 자꾸 물어보실 텐데 이거 아직 테스트 중이네요 무슨 테스트를 하고 있냐면 유속을 20배로 올려서 충분히 하드하게 테스트 했을 때도 누수가 생기지 않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있대요 그게 좀 길어져가지고 아직 제품이 안들어왔다는데 뭐 조만간 들어올 예정이라니까 좀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컬러풀 불칸이 있다 정도까지 평가하고 넘어갈게요 개인워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펠립과 EMTEC의 극과 동일한 제품 맞죠? 근데 가격은? 아.. 아쉽네요 AS도? 어 그냥 EMTEC 거 쓰신 게 낫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너3D 이너3D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기반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통 순행불로 물려 쓰려고 싼 맛에 싼 값에 많이 샀었어요 근데 이번에 AS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워터블럭 장착하라고 뒤에 봉인3D를 해제를 해도 AS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봉인3D를 해제하면 AS를 안 해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무슨 용도로 사야되는거에요? 코스하려고 샀었는데 코스용으로 못쓰네 가격도 별로 안싼데 레퍼런스 기반인데 소음은 뭐 그리 높지 않은데 좀 애매해졌죠 이너3D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스로 표기하다가 이번에 AS를 제가 노멀로 바꿨어요 굳이 장점을 따지자면 화려한 LED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저 뭐 유저가 원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아크리판 붙여서 좀 더 외형적인걸 꾸밀 수 있다? 뭐 고런 정도의 장점이 있긴 한데 추천량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을 일키고 있는 ASUS 지퍼스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구요 너 ASUS 너무 빠는거 아니냐 그러는데 잘봐요 내가 ASUS 터프 좋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터프가 일단 가격이 99만원 100만원 출시가 됐어요 그거 20페이지야 이게 학급제품하고 똑같은 가격인데 20페이지라고 전원부 튼실하게 나왔어요 딱 봐도 편하잖아 딴 제품들하고 편하죠 이야 빽빽하게 들어가있네 자 그런데다가 부스트클럭도 5C 버전은 꽤나 괜찮게 들어가있는 상태고 히트파이프도 GPU에 6개 그리고 비디오 메모리 1개에서 총 7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다 이거 구간을 분리해놔서 GPU 온도가 정말 낮게 잡혀요 62도로 GPU 온도가 낮으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아요? 펜이 천천히 돌아서 소음을 잡을 수 있는거고 아니면 부스트클럭이 높게 터져요 실제 이 이거는 최소 보증 부스트클럭이거든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높게 터져요 막 1952,000 이렇게 막 터집니다 근데 나 AS센터 요금이 바뀌었잖아 CS이너베이션이나 로얄클럽에서 해주던 AS센터를 지금 인텍앤컴퍼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AS가 좀 나아졌어요 소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슈라우드 모양이 일단 두께가 아주 얇아요 측면에 그냥 뻥 다 뚫려있어요 전면에도 많이 뚫려있습니다 후면에도 그렇고 근데 나 금속 재질로 썼어요 슈라우드를 그다보니 소음을 꽤나 낮게 잡아놨어요 아까 내가 트리오가 제일 낮다고 그랬죠 걔하고 엎치락해요 50 버전이냐 논어식 버전이냐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하나 빠지는거 없는 팔방미인인거야 싼데다가 뭐 성능은 최상급은 아니겠지만 괜찮은 전원부 온도 소음 AS 뭐 하나 빠지는게 없어요 그다보니 전부 다 이거 이거 달라고 그래 근데 나한테 제발 좀 주문 좀 고맙노 나 저거 못 구해 터프 터프 어디서 구합니까 터프 지금 소매시장이 안 풀려있는데 터프 쿠팡이나 인터파크 같은데서 판게 대부분이고 총판에 거의 안들어갔어요 몇개 안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물량도 지금 수급이 부족해서 그 몇개 안들어간 총판에 몇개 안들어간거는 친한데도 다 뿌리지 내같은 이제 쩌리업체한테 안줘요 너 유통사하고 친한거 같던데 유통사한테 직접 달라고 그러면 안돼 그것도 뭐 한두번 얘기지 자꾸 달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원래 너무 친하면은 팔이 안으로 곱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리가면 두려고 어 직납을 안받는겁니다 양해 좀 부탁드려요 내한테 주문 좀 고맙노 업성 내년 1월쯤 돼야 좀 풀릴나 자 그럼 스트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상급제품치고는 합리적인 가격이 나왔어요 근데다가 전원부도 매우 뛰어나요 22페이지인데 일단 딴 애들보다 출력이 높은걸 집어넣어가지고 1100에 가까운 거의 최상급 전원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스트클럭도 원래 표기되었던게 1905였어요 근데 요거는 변경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워져 있던데 공식홈피에서는 이게 아마 2000 넘어가면은 크러쉬 터진 것 때문에 약간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튼 가장 높은 부스트클럭을 보여줬었습니다 8 플러스 8 플러스 8 3개 디자인을 가지고 있구요 인텔 엔컴퍼니의 온도 소음도 나름 준수한 편이에요 평균치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뭐하나 뭐라 할게 없어요 상급제품 노리신다면 스트릭스 괜찮습니다 다만 터프랑 똑같아요 환상종이에요 구할 수가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아수스 그 다음에 에브가 에브가 XC3는 북미나 아니면은 유럽쪽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쪽 리뷰를 봐야되는데 리뷰 제대로 올라온게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구해서 뜯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전원부가 13 플러스 3페이지인건 알겠는데 뭐 스팸 못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평가를 못하겠어요 제품 나중에 구하고는 안되요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구했던 FTW3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FTW3는 일단 전원부 페이지 숫자는 어우 거의 얘도 천와드급이죠 빵빵합니다 상급다워요 에브가 제품치곤 또 싸게 나왔어 116만원에 원래 엄청 비쌌거든요 2080Ti 생각하면 될겁니다 근데 전원부도 당연히 튼실하게 888 들어가있구요 그다가 히트파이프도 많이 썼고 백플 에리드 뭐 EMTEC AS 전력소비량 기본 수치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380이에요 그래서 최대 부스트 클럭을 제일 잘 유지합니다 내가 지금 만져진 제품중에서 얘가 점수가 제일 높아요 뭐 여러분 것도 꼭 그럴거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다소 높은 소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온도도 뭐 그럭저럭 클럭에 비해서 잘 잡는 편이구요 이거 또 개조 바이어스가 돌아다니는데 개는 450까지도 풀어주거든요 그거 하면 추가오버가 정말 잘 되서 뭐 세계 랭킹 기록 짜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굳이 찾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다만 국내 제품이 몇개 안 들었기 때문에 구하기 매우 어려운 환상종입니다 똑같습니다 여튼 FTW3 괜찮다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I 패스하겠습니다 아시죠 마이크로니스에서 유통하는 EMTEC의 블랙 데이션하고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전제품 평가를 여러분들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제품이 살만합니까 내가 녹색을 치우는건 아무래도 주관적 기념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정리 한번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 여러분 100만원 이하에서 사려고 했을 때 제일 싼 제품은 토마호크입니다 이게 판매하게 되면 이게 제일 쌀거에요 다만 다소 소음도 있고 온도도 조금 덜 잡는 편에 속하고 외형적으로 못생겼으니까 가능하면 터프 가는게 좋지 터프로 가는걸 추천하고 싶은데 터프는 그냥 환상종이야 못구와요 그럼 그 다음 찾은 책 뭐에요? 그 다음 찾은 책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EMTEC 블랙 에디션이에요 EMTEC 블랙 에디션도 못구와 있다 그럼 펠릴거 가든지 아니면 조택걸 가세요 지금 3080 물건이 아시피 뭐 하늘에 별 따기 정도 아니에요 열심히 발품 팔면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골라서 살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이니까 대충 저 정도에서 90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급에서 고른다 그러면 저 정도 쯤에서 고르시면 될까요? 하급 제품 물론 실제로 구매가격은 저거보다 다소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난 중상급 제품을 구하고 싶어요 중상급 제품 뭐 살까요? 일단 터프제 추천할만합니다 중상급이라면 물론 터프 살 수 있다면 터프 사야되겠지만 아니 터프 암만 봐도 하급형이 중상급이야 여튼 터프젯은 노력하면은 이것도 구할 수는 있을까요 이거는 제품 좀 풀렸거든요 그리고 EMTEC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물건을 많이 들고 온 편이라서 이걸 일바로 생각하시고 물론 터프 구할 수 있으면 터프 구하고 그거 빼고 이제 중상급 생각하는 흰색 쓴다 쳤을 때 뭐 비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빅바 이글도 나쁘지 않고 그 정도까지 아 나는 최상급 쓰고 싶어요 그건 뭐 FTW3 쓰든지 스틱 쓰든지 해야 되겠지 스틱스가 조금 더 낮긴 합니다 가격이 좀 더 비싸니까 사실 뭐 가성비에 따지면 이놈이나 이놈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만질 줄 아는 놈이다 그러면은 FTW3 가시고요 나는 그냥 스톡으로 많이 쓴다 그러면은 스틱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구하기 힘드니까 불칸도 솔직히 괜찮은 것 같은데 외형 쪽이 이쁘고 이것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냥 상급은 못 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표를 만들면서도 내가 누구한테 뭘 어떻게 추천해야 되냐 고민이 많다고요 제품이 있어야 추천을 하지 어쨌든 이 표 한 1월달 정도 되면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때 또 한번 리뉴얼 해주기로 하고 당장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짜 자막 생략할 거야 힘들어 제가 아직 벤치 많이 남았어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트입니다